지난주인가 제 휴대폰 옛날 휴대폰 자꾸 옛날 사진 봤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 옮겼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아 이거 연습생대 연습생대 2017년 6월 5일 날 이거 알죠? 옛날 사진 알죠? 방금 이 사진은 2016년 12월 12월 6일 대박 방금 것 같은 세트인데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대박 너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제가 대박 사진 봤어요 이거 이거 이거는 제 초등학교였어요 우하녀 우하녀 이 사진 너무 좋아요 이거 또 있어요 옛날 데뷔 초 어 데뷔하기 전에 어 이거 같은 비슷한 사진 올렸었어요 근데 이거 다시 봤는데 휴대폰 이거 괜찮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 무슨 콘텐츠 찍었는데 근데 이거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사진 있었어요 우리 멤버랑 같이 같이 부산 갈 때 부산 갈 때는 다시 아 어 굿볼 입었어요 근데 미니언니 없었어요 그때 이쁘죠? 첫 번째 슈화 광장색 슈화 수진 누구지? 미니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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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가스렸었네 그리고 서연언니 우기 이상 짠 옛날 사진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이거 짧은 머리 아니었어요 이거 그냥 앞머리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렇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앞머리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머리인 줄 알았죠? 집에서 찍었어요 대박 있죠? 빠이빠이 여러분 안녕 갈게요 갈게요